부처님 오신 날은 인류 모두의 축제이죠 부처님 오신 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는 인간 능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였죠 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살아가는 과정에서조차 행복한 삶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상황이며 환경, 조건, 인연에 이끌려 잠시의 행복과 이어지는 잠시의 괴로움 행복, 불행,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조건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죽어가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돈이며 명예, 권력, 지위, 배경이나 학식, 학벌 등 살아가며 행복을 잡기 위해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오신 뒤로는 이러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간의 인류를 거쳐갔던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살아있는 동안의 행복을 추구해 왔었죠 죽음에 대해서는 인간 능력 밖의 문제라 여기며 철저히 한몫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을 도해시한 채 작은 행복 살아있는 동안의 행복만을 찾고자 아웅다웅해 왔으니 인류의 영원한 행복은 어쩌면 당연히 요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청년 고타마 시따르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찌 생각해보면 인류가 가졌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류가 포기한 문제를 아니 도저히 문제일 수조차 없을 인간 능력 밖의 문제 모두가 신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이 문제를 한 젊은 청년 고타마 시따르타가 풀어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고 보니 인간을 비롯한 사생육도의 모든 중생들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약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신이고 부처이고 하늘이었습니다 내가 곧 우주이며 하나가 곧 전체이고 나의 마음이 곧 무한한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량수 무량광 한도 끝도 없는 무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먼저 삼계계고 아당 안지라는 말을 살펴보면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나약하여 괴로워함을 바로 깨달으시고는 일체 중생의 괴로움의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로움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일체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헤매이기에 이 모든 일을 안위케 하려는 동체 대비의 발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인류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당당하게 괴로움의 문제와 맞닥뜨려 그 문제를 풀고 났더니 천상천하 유아 독존임이 확연해진 것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안은 일체 모든 중생을 의미하고 독존이란 모든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이미 독존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일체 모든 중생은 낱낱이 모두가 온전히 스스로 존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모습 그대로 독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외부에서 행복이며 자유를 구해왔습니다 돈이며 명예, 권력, 지위, 학식 등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여겨왔죠 사실은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누구나 독존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외부적인 여건에 따라 울고 웃는 행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종속적인 존재가 아닌 참으로 존귀한 삶의 주인공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인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인류는 하늘이며 우주나 바람은 신에 의해 지배받는 그런 종속적인 나약한 존재가 아닌 우리 안에 우주가 있고 세계가 있고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그러한 밝은 날입니다 길은 이미 밝게 열려있죠 그 길이 바른 길임을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올곧게 펼쳐져 있는 이 길을 따라 퇴전함 없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길을 향해 늦추지 않고 정진 또 정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해야 할 공통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밝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생활 속 수행자들이 나아가야 할 밝은 깨달음의 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